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벙어 반갑습니다 번개궁입니다 하여튼 야스민의 신경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민이라고 해도 되고 자스민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인도계 이름입니다 야스민은 도착했는데 애쓰는 좁은 장소를 나타내죠 컨퍼런스 사이트에 하면 회의 장소 회의 장소에 사이트가 있어서는 웹사이트보다는 장소에 플레이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스민은 노이즐리 부사 그리티드 시끄럽게 인사했다 첫번째 그룹의 사람인데 생략구조입니다 자스민이 엔터 카운티드는 마주쳤다 그 다음 에브리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러브스 에스 모든 사람은 좋아했어 자스민의 임팩셔스는 감염성 있는 열정 일정이 아니고 열정입니다 엔투지아즘 자 그리고 그녀의 오비어스는 분명한 사랑인데 사람에 대한 사람들은 월콜링 부르는 중이었다 헐은 자스민을 콜 저지사 오버 써요 자 프롬 어디로부터 모든 부분에 로비로부터 자 그리고 컨시퀀틀리는 결과적으로 자 자스민은 자 엔딧 업 결국 저 콰잇니얼 꽤 가까이 갔다 자 사람들이 이리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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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야 가까이 갔다 자 가까이 갔는데 자 인프론트는 앞이죠 그 선 앞에 자 헤딩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시에요 시 자 자스민이 헤딩이 동서였을 때 향하면서 어디로 향하는데 메인 홀로 중심부죠 자 포 더 스탈 시작을 위하여 더 컨퍼런스 회의에 중심인물이란 말이요 자 자스민은 앉았는데 라잇 인 더 미들 라잇은 바로 중간에 자 그러면 줄 세 번째 줄에 그리고 놓았다 그녀의 가방을 다운 푸 다운이죠 아래 투 리절브는 예약하기 위해서보다는 자리를 예약하다 좀 이상한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리 하나를 자 남자인데 리차드라는 좋은 친구를 위해서 자 컷마 찍었죠 앤드 히로 바꿨을 수 있겠죠 앞에가 남자니까 관계대명사 계속 종료법 자 그리고 후 리차드는 우드비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비어라이빙 가까운 미래를 진행형으로 쓴거죠 아마도 도착할건데 조금 늦게 자 그러면 자스민은 would still 여전히 다 토킹하는 중이었어 말하는 중이었어 앤드 또 진행형 그리팅 인사하는 중이었어 사람들 자 as the host took the stage 거품이 뭐예요 거품이죠 거품이 저 버블업은 어떻게 하냐면 거품이 터져 나왔다는 뜻이에요 ひ고 터 one Works 자그 다음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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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뽀글뽀글뽀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뾜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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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또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어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금 자 그 다음 With a smile from her ear to ear 자 with의 뜻을 함께 보다는 모모한 체로의 동시동작의 뜻이 더 많아요 자 그럼 smile 미소가 from A to B죠 귀에서부터 귀까지 그러면 뭐예요? 입에 완전 찢어지게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입이 찢어서 귀까지 슉슉슉슉슉 걸리고 있다 여기서 쭉쭉 The only thing 유일한 것인데 brighter than her smile까지 그녀의 미소보다 더 밝았던 것은 뭐예요? S 복수 were her clothes 옷이었다 옷이 좀 밝아 보이죠 비슷한 사진 찾는다고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 위치는 이 옷은 helped 도왔어 자 help 준사역 동사 목적어 뒤에 동사권형 혹은 2 플러스 동사권형 두 개 다 됩니다 자 stand out은 start 뜻이 아니고 눈에 띄다 눈에 띄게 만들어졌는데 from the very 매우 큰 군중들로부터 자 대세는 이 군중들은 head assembled 대각어의 용법 썼어요 그래서 assemble 이전에 모였다 이제는 모였던 자 form을 위해서 the conference 회의를 위해서 a little while later 조금 후에 리차드가 도착했고 자 데이는 자스민과 리차드는 hadn't seen 또 대각어 시제 주의하세요 여기 이전에 보지 못했다 자 each other 서로서로를 for는 기간의 전체사 동안 more than 36 hours 36시간 동안 자 그래서 they were long overdue overdue는 뭐냐면 인여란 뜻인데 기다려왔던 으로 의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for a big hug 큰 hug을 위해서 겨우 36시간 떨어져 있는데 무슨 big hug을 해요 좀 이상하죠 자 이제는 like grace 삶이 좋지 않니 시덕 그녀가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주 무슨 뭐 신났어요 그냥 그래서 신났기 때문에 delight 기쁘고 happy한 자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회의에서도 빛나고 있는 긍정적인 야스민 위에너지